음악 황명석의 이슈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제가 예고를 드렸을 때 아 이거 참 어렵다 도대체 누굴 따라가야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주 한번 이슈를 쭉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월요일입니다 콘택트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번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언택트 대 콘택트 증시 기상도라고 해서 매일경제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인상적인게 2차전지에 구름이 껴있고요 인터넷 콘텐츠에도 구름이 껴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를 선도했던 BBIG 삑이라고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은 오히려 기간 조정을 대비하면서 변동성도 확대되는 그런 구간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은행 증권 또 화장품 면세까지도 이런 쪽에서 해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개인적으로는 자동차에 가장 많이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모더나라는 모멘텀이 있었겠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계속해서 개발이 된다면 앞으로 자동차를 비롯한 콘택트주의 가능성은 조금 더 높게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자체적인 어떤 모멘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세계 10대 자동차 시장이 2020년 상반기 자동차 판매 현황인데요 보시면 다 증감률이 마이너스인데 맨 밑에 한 줄 있죠 대한민국 2019년 상반기보다 2020년 상반기에 더 많이 팔았어요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소세계가 계속해서 낮아진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대중교통을 꺼려해서 차를 산다 저도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닙니다 아무튼 증감률이 유일하게 좀 플러스를 냈던 방금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대차와 기아차가 국내차에서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자동차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의선 부회장이 이번에 보시면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렇게 언택트로 또 얘기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소경제에 대해서 현대차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전세계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기업인으로서 정의선 부회장이 대표로 참석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감 좀 가져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모멘텀도 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이 수석 부회장이죠 두 사람이 2차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현대차 쪽으로 찾아간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만났었고 이번에 또 만나니까 앞으로 또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 쪽은 계속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대차 쪽으로 뭔가 좀 기대를 해볼까?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이 형성이 됐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금융주도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금융주의 실적이 막 높아질 것이다 라는 측면보다는 이번 주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시티그룹, 웰스파고 그리고 뭐 JP모건체이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적이 일반은행은 부진했고 투자은행은 선전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일반은행을 갖고 있는 금융지주사는 조금 아직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증권주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뿐만 아니라 현대 제철입니다 현대 제철의 최근의 반등도 자동차의 강세랑 좀 엮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림산업 건설주도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정기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 한 가지 테마를 딱 꼽자면 콘택트는 살아있다라고 꼽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월요일 이수로 잠깐 짧게 보고 넘어가면 보시면 대림산업이 이런 경기민감주들이 올라갔던 때가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의 흐름이 분명히 한 번 나왔었거든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6월 3일을 고점으로 봤을 때 6월 3일 이후에 수급이 또 어디로 흘러갔나라고 살펴보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이걸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6월 3일에 볼만한 그런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6월 3일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장대양봉이 나왔었고요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까지 6일은 아니겠죠?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시 내려왔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한 번 이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카오 6월 3일에 이렇게 좀 조정, 기간 조정을 받는 듯 했다가 다시 이때부터 힘을 내면서 응축을 시키면서 7월 초에 좀 뿜어냈던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민감주의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이번 주에 잠깐 왔었지만 또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갈지를 예상해보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일지 다시 한 번 언택트일지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한국판 뉴딜 계획이 결국 발표가 됐죠 크게 얘기해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내가 선취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시작됐던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린 뉴딜 하면 바로 친환경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번 주에 오히려 발표한 날, 이게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장대 은봉을 만들어냈었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변동성이 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7월 14일에 최고점을 찍고 장대 은봉을 만들어낸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던 섹터를 보자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수소차라는 모멘텀, 현대차가 올라가는 것과 같이 괴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또 KMW, 5G 관련주들 이런 디지털 뉴딜이 완성이 되려면 결국 시작은 5G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5G가 바로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올라가는 거죠 사실 5G에 대한 기대감은 다들 갖고 계시겠지만 좀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오랜만에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줬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한국판 뉴딜 관련주를 어떻게 봐야 하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성장주 투자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올라갔을 때는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 옥석이 뭔지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가는 기업별로 잘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혈입니다 모더나 백신을 알아보자, 알아보자 라고 이게 좀 인터넷 밈 같은 거예요 알아보자를 A 이렇게 쓰는 게 그래서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이때 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정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모더나 백신을 투여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사진이에요 3월달 사진인데 3월달에 이렇게 한번 투여를 했을 때 그 이후에 5월에 한번 발표가 됐었죠 근데 그중에 한 8명 정도 총 45분이 투약을 받았고요 그중에 8명 정도의 항체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결국 또 두 번, 한 번 더 했죠 4주 간격을 두고 한 번 더 넣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45명 중에 42명에게 중화항체가 생겼다고 해요 그중에 3명은 이제 두 번째 넣지를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가 다 중화항체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임상 3상까지 가면 백신이 올해 안에 연내에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알아보자 제목대로 알아봤습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코로나19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형성하면서 이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전에 그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을 똑같은 모양으로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항체를 새로 만들어서 그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한 다음에 면역력이 생기면 이제 코로나19가 들어와도 난 어차피 면역력이 있으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알아봤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항체가 전원이 형성됐다는 점은 이제 두 번째 스텝을 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스텝이 남아 있죠 이에 대한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빨간색이 이제 이 초록색으로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테스트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항체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성공 가능성을 정확하게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고비를 넘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얼리 서머 안에 3페이지 그러니까 임상 3상을 올해 여름 초여름에 들어갈 거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 초여름은 지난 것 같은데 아무튼 올 여름 안에 3상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백신은 늘 다른 백신들은 끝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백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봤을 때 접종까지는 한 1년이 더 걸릴 거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완치자도 2, 3개월 뒤에 항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 집단 면역에 대한 좀 의구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면역을 정말 면역력이 진짜 생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을 앞두고 강행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 백신의 경우에는 내년 여름 임상 3상이 전망된다 그러면 만약에 모더나가 잘 안 되거나 모더나는 모더나 나름대로 그렇게 케파가 전 세계를 커버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 뒤에 또 다른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냐 하고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모더나 말고 이노비스, 노바백스가 있고요 중국에 8곳이 있고요 한국에도 재냉신, 러시아, 독일 너무 많아서 결론적으로는 그만 알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신을 누가 선취해서 누가 정말 많은 수익을 얻어드릴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아직까지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일단 빨리 해소가 되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부추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 부추 아시죠? 부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식물인데 부추전도 좋아하고 부추 막 이렇게 달걀 이렇게 볶아서 해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부추는 백합과의 동아시아에서 나는 식물입니다 고려시대 이전부터 재배를 했어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고요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부추가 보시면 옆에는 이게 다 자란 거고요 옆에는 이렇게 베어낸 겁니다 근데 얘가 커서 얘가 된대요 이게 자라는 대로 수확이 가능하대요 20cm 이상이 되면 그걸 배면 거기서 또 자라고 배면 또 자라고 이득이죠? 네 이거 최고네요 부추가 이런 식물인지 저는 몰랐는데 아무튼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 얘기 왜 하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에 동아깨미가 있다면 중국에는 청년부추라고 합니다 청년부추 부추 청년도 아니고 청년부추 재밌네요 근데 이 안에서 청년부추들이 뭘 샀는지 보니까 통신, 바이오, 미디어 확실히 이쪽에서도 언택트 같은 것들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폰, 바이오, 인터넷, 전자 뭐 이런 쪽들을 많이 샀다고 하고요 국내 동아깨미들이 또 중국에도 진출을 많이 했네요 거기서 IT 하드웨어, 통신, 5G, 2차전지 2차전지 식품 2차전지 식품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사셨나 봅니다 아무튼 이 덕분에 평균 상승률이 청년부추들이 71%나 뭐 이득을 봤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 얘기들이 솔직히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와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네라고 느꼈던 게 이번에 중국의 2분기 GDP였죠 3.2%가 올랐습니다 아니 2분기는 다들 최악일 거다 최악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플러스가 난 그런 GDP가 나올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뭐 중국의 수치에 대해서 신뢰도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1분기에 이렇게 쭉 밑으로 뺐던 거에 비해서 이 정도 올라왔으면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 화장품 종목 콜마비엔에이츠가 이렇게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신라호텔, 아 호텔신라죠 호텔신라를 좀 봤더니 최근에 좀 부진했던 것에 비해서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부추가 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콜마비엔에이츠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로 구매할 수 있지만 호텔신라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콘택트가 아직까지는 좀 요원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금요일입니다 제가 항상 금요일은 다음 주를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과연 악재일까 호재일까 일단 저렇게 부추도 죽지 않고 그다음에 GDP도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상해 종합지수는 네 부추처럼 한번 썰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썰렸고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슈가 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게 참 언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중 회계협정을 미국에서 파기를 했고요 미중 연일 공방전 남중국회를 두고 최근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제재하는데 법안에 결국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 두 나라의 어떤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악재로 느껴졌는데 또 근데 중국에서 미국이 괴롭히는 거에 대해선 대응을 할 거야 하지만 1단계 무역 합의는 이행하겠어 이것도 호재인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중국의 증시는 한번 크게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게 호재로 작용한다면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를 봤더니 코스피는 뭐 악재인지 호재인지 그런 건 안 모르겠고 그냥 계속 갑니다 솔직히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이 안에서 봤을 때는 간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조금 힘을 응축시키고 있는 구간처럼 기술적으로는 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판단하기가 코스피의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를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믿을 만한 거 실적밖에 없지 않을까 하고 실적을 봤더니 넷플릭스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급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야 그럼 또 뭘 봐야 되지 근데 또 2분기 전망치에 대해서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는 게 이미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에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실적 시즌에는 또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넷플릭스는 안 좋았는데 그러면서 언택트 버블이 터지나 뭐 이런 기사까지 봤는데 아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되면 오히려 선반영 됐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다 참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던 거는 또 수급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면서 확실히 지난주 월요일만에도 좋았다가 화수, 금 이렇게 3일 동안 더 많이 조정을 받았던 2187에서 시작해서 150으로 끝났던 흐름이었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돌아와주면서 2200선을 계속해서 노크하고 있죠 한 번, 두 번 넘나들기도 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떤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지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살만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남아있는지 그 부분을 좀 판단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이었고요 다음 주의 포인트는 결국 또 외국인 수급으로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달러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